안녕하세요. 의왕시보건소 운동매니저 이해시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운동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운동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그리고 운동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세세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부분은 운동의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운동을 하셔야 운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의 동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의 원인 중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활습관에 의한 요인들은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체중이나 식사 그리고 소금 섭취, 운동, 절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말아떨어지는 항목이 바로 체중과 운동이 되겠죠.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을 10kg 감소시킬 때마다 혈압 수치가 5에서 많게는 2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운동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체중이 아니시더라도 하루 30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은 혈압을 4에서 8 정도는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운동을 생활화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딱 한 번만 해도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체중 감소와 같은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혈압의 감소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1회만 실시해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운동을 10분 하고 쉬다가 다시 10분 운동하고 또 한 번 쉬었다가 10분 운동 이렇게 3번에 나눠서 10분씩 운동을 한 사람의 혈압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안정시에 비해 혈압이 4 정도까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 앞에 장보러 갈 때 10분 빠르게 걸어주고 점심 먹고 나서 또 10분 저녁에 공원에 잠깐 나가서 10분 이렇게 10분씩 끊어서 운동을 해주셔도 우리가 목표로 한 혈압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운동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꾸준히 지속했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앞에 있는 그래프는 8개월 정도 운동을 지속한 사람들의 혈압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수축기 혈압은 14.8 정도가 감소되었고 이완기 혈압은 5.8 정도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 단기적 운동 효과를 설명해 드릴 때 수축기 혈압이 4 정도 감소된 것에 비해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이 마치 식사를 매일 하시는 것처럼 운동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운동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건너뛰고 본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이 구성되어 버리면 운동을 지속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으로 혈액의 흐름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해를 예방해주게 되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강도의 걷기를 해주시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의 근육과 인대, 관절이 조금 더 움직이기 편하게 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리운동의 경우 피로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으로 무리한 몸의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매번 생략되기 일수였던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단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운동 강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운동을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걷기 운동을 예로 설명드리자면 천천히 산책하듯 걸었을 때와 빠르게 걸었을 때, 그리고 달리기를 했을 때 혈압의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천천히 걸었을 때는 혈압이 2.8 정도가 감소되었고, 빠르게 걸었을 때는 4, 뛰었을 때는 9까지 들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혈압은 많이 감소되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나가서 달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서서히 속도를 올라가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몸에 오히려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내 체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꾸준히 높여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운동 빈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야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주 3회 운동을 했을 때보다는 주 5회 운동을 했을 때 혈압 감소의 효과가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단, 앞서 설명드린 강도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당장 주 5회 혹은 매일 운동을 할 계획을 세우신다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틀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서서히 빈도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압 감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긴 하지만 일반인이 운동을 1시간 이상 지속하는 건 쉽지가 않죠. 점차적으로 운동 시간을 늘려가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30분 운동하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0분씩 끊어서 운동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기간은 보시면 다 아시겠죠. 운동을 지속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혈압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한 달보다는 두 달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두 달보다는 당연히 세 달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한 운동을 오랜 기간 지속하게 되면 체중 감소와 중성 지방 감소 그리고 합병증 예방 등의 다양한 효과도 함께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동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의 경우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혈압이 높은 경우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운동이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상담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나의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운동을 바로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혈압을 먼저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고혈압 환자를 위한 운동이라 하면 갑작스럽게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만약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주는 운동을 하게 되시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엽기들기와 같은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이나 벽을 미는 동작과 같이 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힘을 쓰는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호흡을 절대 참지 않으시도록 신경 쓰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어쩌다 한 번쯤은 운동을 중단하셔야 하는 증상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심하게 가쁠 때 혹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뛴다고 느껴지거나 불규칙하게 뛸 때 또 속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운동을 즉시 중단해 주셔야 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평소와 다르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운동보다는 휴식이 맞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나가시기 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갈증을 느끼시기 전에 조금씩 수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복장의 경우 무조건 편한 것이 좋아요. 너무 조이는 옷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움직임을 불편해지게 하기 때문에 땀 흡수가 잘 되는 신축성 좋은 옷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공부했듯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실시해서 부상을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식사를 하셨다면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2, 3시간 이후에 하셔야 소화에도 방해가 안 되고 운동 시에도 근육이 더 혈액을 잘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은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이를 마침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막연하게 고혈압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관리하셔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